음악 중국가 오는 27회까지 구민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중국 구민상은 사회봉사와 휴행, 산업진흥, 체육진흥, 문화예술, 교육공로부문 등 6개 분야 총 7명 이내에서 선정될 예정입니다. 구민상 후보자 요건은 7월 말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구민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이며 시상 부문별 공정 내용이 현저한 사람인데요. 후보자 추천은 동장이나 각급기관 단체장은 물론 관내 거주하는 20세 이상 구민 50명 이상의 연서로도 가능합니다. 최종 구민상 대상 선정은 현장실사와 구민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최종 선정된 구민상 시상은 오는 10월 1일 제30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최종 선정된 구민상 시상은 오는 11월 2일 제1번입니다.